왜 이렇게 안 구린듯? 으아악! 쓰리캠 비명횡사 했는데? 레이저원 아 그래도 깨고 싶은데 비료 첫템 비료호감 더블 배럴 이펙트 같다구요? 그런듯 비료호감 우확소저 쿠폰 나무 쿠폰 대 나무 가슴이 웅장해진다 제 거치 비닐된 cock 대 그치 엔드다 굿 권총보다 좋다 레이저총 이거 실패 큰 어울러지다 레이저면 무빙하기도 더 편할 것 같다 어차피 말뚝 딜은 안되니까 행운 헉 매호감총 슈레더선생 이거면 안심하고 배쬐 수 있겠다 수확 딱대 수확이랑 행운 한 10라운드까지 찍어도 될 듯 이게 총이지 아이 원소 데미지 왜 자꾸 기어나와 생흡 공속 레이저 비료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비료 좋아 실패 실패 어 방어구 어 아니 보라템은 떴는데 이 빌어먹을 권총 권총 너무 극혐인데 그냥 가방이나 먹을까 권총 싫어 아까 권총에 그렇게 당했는데 땡지 이상한 유령 소시지 아니 왜 피협을 못해 빨리 피쳐 나 무서워 됐다 나이스 상자 두개 개꿀 소종 개꿀 이 나무는 한 번에 죽음 행운 떴으면 행운 먹었을텐데 록힌 런쇼 록힌 런쇼 예술은 뽀깔이다 예술은 뽀깔이다 거미 거미 잊을 뻔 헥 고물고블린 잡아 아 나무 못 부숴어 행운 랩피 더블 배럴 살짝 애매한데 산성 산성 산성도 옵션 되게 애매하다 잡지 커피 오리 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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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안정적인 맛이야 안정적인 맛이야 야 나무 둠 깨봐 나무 나무 못 깨는 줄 알았네 원소 데미지 미사일 아 엔지니어링 최차 커피 행운 행운 더블 배럴 이 몫한테도 적용되나 들겠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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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 체전 속도 공속 살팽이 수레 오리 깨진 입까지 이미 안 움직이면 보스한테 뒤진다는 걸 배웠으니 열심히 돌아다닙시다 열심히 복수당가서 난 세 방 맞고 죽었어 조차 얼리고 안사기 방어구 레이저건 이 샀는데 왜 또 있냐 중첩되나? 이가 왜 또 나오지? 이가 왜 또 나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써볼걸 그랬네 하나 더 써볼걸 핸드 행운 90 됐다 행운 90이면 빨간 템 좀 줘봐라 머즈 같은 게임 행운 올림 값을 하란 말이야 흰템 중에 나무 좀 더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은 좀 흰템 싸기 아까운 라운드가 왔고 빨간 템 싸야지 강어구 강어구 사는 에바지 데미지 마이너스 21% 됐는데 커피 마시기 좀 그렇네 데미지 아니 흰템만 나오는데 이게 행운이야 쓰레기 에바야 나 왜 인템만 나와 판다 하나 먹은 것만 해도 행운 효과가 있었던 걸까 이제 슬슬 잠옷 덩어리 안되는데 무기가 아직 흰템이라 그래 안 나온다 근데 안 나온다 어마는 나무 무기좀 줘봐 페이저 페이저 아니 원소 데미지 마이너스 2인데 페이저를 어떻게 써 걔 같겜 너무하네 진짜 투메일어서 할만한데 민초버거 민초버거 스트리머로써 안 먹어볼 수가 없군 밈이 나왔다구요 근데 아이디어웨이 할 때 민초버거를 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통과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 이 애기 꺼낼 사람도 통과될 줄 몰랐을 듯 이게 되네 2주나 지났어요 재발용 기계 광어구 베이저건 베이저건 똥압 똥압 잠그자 투메일 근데 어디서 낸 거예요? 어? 레트로메이션이다 음 발전기 힘난다 버거는 또 뭐야 주변에 없으면 못 먹겠네 어그로 어그로도 약간 뭐 알아서 하겠지 내 사업도 아닌데 터뜨린 무단에 없어요? 다 먹어도 되겠다 꼭 이제 배피 올려야지 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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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아 딜 딸려 무신 하나 셔시까지 아 나무 쏘라고 아이씨 쨍넘버인데도 나무를 못 깨네 보라피겠다 남두 생흡 수갑 호박 남은 생강 넓 넓 넓 넓 넓 넓 전 라운드에 나무 파밍 못한거 너무 아쉽네 지금 나무 기대치 엄청 좋은데 구석에 박힌거는 내가 잘못했다 작잡지 유리대포 머포 속도 호박 호박 두개면 충분하겠다 관통 데미지가 이제 이제 관통댐가 없다 런버잭이 있어요 넘버잭이 돈까프 났는데 왠지 살기 아까운 그론 마지막이다 20웨이브 방어구사 속도 속도 럭킹 런치 나 무기 줘 무기 무기 아이씨 아이씨 미니건드렸습니다 호츠한다고 인마 줘도 못먹네 아이씨 30원 끝 다 문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도 원소 듀얼이네. 타격시 폭발함.